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CMA-CGM도 NOL과 협상 중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CMA-CGM은 NOL과 합병에 관해 사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실제 거래가 이뤄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머스크라인은 M&A의 기회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NOL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. 프랑스 해운 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는 APL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두 해운 기업 중 CMA-CGM 쪽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. CMA-CGM이 싱가포르 선사를 인수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인데요. 과거 미국 선사였던 APL은 북미 항로에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항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CMA-CGM으로선 매력적인 인수 대상입니다. KST 뉴스 이근아입니다.